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인 한 사람인 가리온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가리온 유다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이고 또 우리가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만 되어지면 꼭 우리가 째려보고 싶은 그런 인물이죠 빌라도하고 가리온 유다, 로마 군병들, 예수님 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향해서 우리가 섭섭하고 또 원망의 미움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하죠 이 가리온 유다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하면서 놀랍게도 그 가리온 유다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리온 유다가 내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깨닫는 것뿐이 아니라 이번 사순절 기간에 내 안에 있는 가리온 유다의 그런 흔적들, 모습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 몰아내시는 복 있는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이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리온 유다라는 이름도 참 복잡합니다 사실 해석에 대해서는 이전까지 많은 분들은 그 이름이 후대에 붙여진 이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기록하면서 붙여진 이름으로요 왜냐하면 가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람어를 근본으로 생각한다면 원어적으로 의미를 볼 때 이제 보다 복잡한 원어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대체로 위선자, 거짓말쟁이 또는 배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판 제자였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배신자 유다다 이렇게 이름을 적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그렇게 믿어왔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보편적인 해석인데요 가리온 출신의 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습니다만 우리 가리온 유다의 아버지 이름이 잠깐 나와요 그 아버지의 이름도 앞에 가리온이라고 붙였어요 그 아버지도 가리온 지방 사람이고 유다도 가리온 지방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실제로 요한복음 14장 22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거든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가리온 유다가 아닌 사람을 지칭할 때 가리온인 아닌 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리온 출신 유다가 아닌 유다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죠 따로 별도로 그래서 구별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리온 출신의 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보편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디 출신이고 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가리온 유다 하면 딱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은삼식게 받고 판 참 못된 제자 주님을 배반한 제자 이렇게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괴변을 또 늘어놓기도 해요 가리온 유다가 만약에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구원 받을 수 없었으니 우리는 가리온 유다에게 고마워야 한다 이런 괴변을 늘어놓습니다 뭐 어떤 영화나 잡지에서 사실 이렇게 유력한 잡지에서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 생각이겠죠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다시 말씀드려서 유다가 아닐지라도 예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고 차라리 좋을 뻔 했고 그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나는 예정대로 십자가를 지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아픔을 준 제자가 있다면 가륜 유다가 아닌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 미운 사람도 오래 같이 있다면 미움에 정이 든다고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3년이나 같이 지내셨어요 여러분 3년 동안 군 생활을 하신 분들 군대 생활을 추억하는 분들은 없을지라도 군대 전우들은 가끔 추억하지 않습니까 혹시 교도소 3년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우정이 꼽히고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움이 있어도 다툼이 있어도 그래서 오래 같이 산 우리 사람들은 정으로도 살아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기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가 예수님을 은삼식게 받고 거래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마치 자식에게 버림당한 것 같고 팔리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더 중요한 거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유다가 내 안에도 있다 나도 우리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유다의 DNA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그것을 발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것을 몰아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는 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유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또 우리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유다가 가진 성품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돈을 사랑하는 가련 유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련 유다는 처음부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계산을 잘하는 산수를 잘하는 사람이고 또 굉장히 조직적인 사람 돈을 관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돈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수입, 지출 잘해가지고 제자 공동체가 굶지 않도록 이렇게 잘 관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꼭 사야 될 물건들도 사야 되기 때문에 참 잘 조절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람 기업에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련 유다에게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맡겼습니다 그들이 사실 무슨 생산적인 일을 했기에 재정이 있었겠습니까 물건을 파는 상점도 아니고 공장도 아니고 직업도 안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각곳에 다니면서 병자를 치료하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실 때 수많은 사람이 모였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병고침 받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위로 받고 하면서 그들이 가진 것들을 많이 가져왔을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고대 정말 미기한 사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아주 훌륭한 동전들이 만들어졌던 시대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가치 있게 동전들도 종류가 아주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동전들이 있었어요 금화도 있었고 은화도 있었고요 그런 돈들을 잘 감춰놨던 땅 속에 묻어놓거나 어떤 괴짝에 숨겨놨던 그런 돈들을 정말 죽을 병에서 고침 받았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많이 가져왔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예수님은 그것을 재정부장 유다에게 이렇게 맡기도록 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때문에 얻어진 헌금인 것이죠 그런데 유다가 이것을 맡게 되는 순간 어느 순간에 이것이 내 돈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어느 순간 내 돈이다 왜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자기 유익에 따라서 많이 착복을 하게 되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게 되는 이런 욕심꾸러기가 되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가정도 기업도 사실 이 돈을 만질 때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목적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헌신하고도 참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돈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결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온 마리아의 향류붙는 사건입니다 이제 마리아가 여기 성경이 기록된 요한복음 12장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가족 마리아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오빠를 살리셨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당시에는 먼지가 많아서 샌들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식사하시기 전에 물을 갖다 놓고 발을 닦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물이 아니라 자기 소유 중에서 가장 값비싼 향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물이 아니 향류를 콜콜콜콜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수건 대신 자기의 머리 털어로으로 예수님 발을 이렇게 딱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표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향류가 얼마나 비싼 향류냐면 300데나리온이다 성경에 기록됩니다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한 장정이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향류를 부은 것이죠 그때 이 가린유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렇게 팍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모처럼 어마어마한 헌금을 지금 자기 손에 가질 수 있는 착복할 수 있는 순간에 거의 다 땅바닥에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양식을 사줬으면 얼마나 좋겠냐 야 그거 나한테 헌금했으면 내가 잘 값쳐서 팔아가지고 예수님 공동체 잘 썼을 텐데 너 그걸 왜 이렇게 낭비해? 왜 이렇게 허비해? 하고 막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린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린유다가 말하되 이 향류를 어찌하여 삼백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쾌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리라 도둑이라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삼백 대나리온을 헌금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쓰고 자기가 착복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를 막 책망하고 있는 이 재정을 맡은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꾸짖습니다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왜 네가 뭔데 큰소리 쳐? 좋은 일을 한 여인이다 하고 오히려 유다를 꾸짖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은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참 속도 좋으셔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야 이 도둑 놈아 너 그거 받아가다가 네가 착복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를 줄 알고 보자 보자 하니까 진짜 보이네 막 이러면서 화를 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으니 가만 두어라 책망하지 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유다가 잘못했습니다 제 속을 다 들여다보시니 너무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어야 했는데 다른 보금서 마가보금서에 보니까 이것은 연관성을 짓는 사건을 바로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책망받은 직후에 나갑니다 마가보금에서는 직후에 나가서 대제상들을 만나서 예수님 팔 은혼을 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더 이상 나는 여기서 돈을 뺄 방법이 없구나라고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은 야 네가 도둑이야 한 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돈 주머니 맡아봐야 이제는 생길 게 없으니까 이제 나가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하고 뛰쳐나가서 예수님 은산십에 거래를 한 것입니다 디모데노스 6장 10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 또다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제자 공동체의 불쌍한 동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돈이 최고예요 돈이 최고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니까 돈이 뭘 필요하겠어요 목사님 돈 별로 안 좋아하시죠? 돈 보는 것처럼 천만에 그런 말씀 하들 마십시오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하고 또 돈을 잘 쓰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이 돈을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의 가치는 비교할 순간이 왔을 때 드러나는 것이죠 저울질 할 때 돈이냐 가족이냐 할 때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포기합니다 명예냐 돈이냐 할 때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돈을 포기합니다 건강이냐 돈이냐 할 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포기합니다 어떤 뉴스 보니까 아이폰 사고 싶어서 신장을 팔은 청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멍청하다고 말하기까지 너무 입이 부끄러운데 신장보다 아이폰을 더 소중히 여긴 것이죠 돈 참 불쌍한 세태입니다 물질만능주의가 이렇게 세상을 병들게 만든 거죠 돈 때문에 얼마를 손에 쥐기 위해서 택시기사를 칼로 찌르고 말이죠 몇십만 원 그거 손에 질라? 돈의 가치를 세상 어떤 것보다 높이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어떤 저울질하는 순간에 돈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가림유단은 예수님과 은산식계를 저울에 달아보면서 은산식계를 택했다는 거예요 물론 본질적인 개념에는 은산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판 건 아닐 겁니다 왜 은산식의 가치는 사실 노예 한 사람 값에 불과하고 아주 소액이에요 별 볼일 없는 돈입니다 이 300데나리온에 비하면 아주 품 돈이에요 이 가림유단의 마음속에는 오직 돈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돈 돈 돈 하다 보니까 미쳐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제자들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오직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잘 먹고 살살 보면 돼 이런 개념 속에 미쳐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결과가 뭡니까? 돈을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결국 믿음대에서 떠나게 되고 그 돈이 자기를 찔러서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로 이런 청년이 나와요 저울질하는 청년 아주 부자 청년이 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정치적인 역량도 있고 지식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개명을 지켰느냐 물어보실 때 어릴 때부터 잘 시켰습니다 신앙생활도 아주 순전하게 잘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교회 오빠 교회 오빠요 그런데 영적인 갈망까지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런 분들 참 좋아합니다 많은 것들이 다 여유가 있고 안정됐는데 그것보다 더 영적인 갈망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좀 더 공부를 해서 성경 말씀이 조금 더 내게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질까 열정인 갈망을 가진 분들 참 예수님의 마음에도 기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삼고 싶었던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 주고 넌 나를 따라다녔으면 좋겠다 넌 나랑 같이 다니자 예수님 마음에 꼭 들은 거예요 또 한편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 외에 한 명의 제자도 더 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이 청년을 제자로 삼고 싶었다면 이전에 삼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판단하기는 예수님의 그의 믿음이 돈이냐 예수님이냐 선택하라는 것 같아요 테스트 같아요 테스트 테스트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소유를 테스트 하신다면 우리 어떻게 할까 오늘 이 청년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마가범 10장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띄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에는 포기할 수 없어서 내려놓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돈을 사랑했다는 개념 이렇게 굳이 비하우시고 싶으시진 않지만 저울에 올려놓은 거예요 자기 재산과 예수님 예수님 가치가 자기 재산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포기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유다의 마음이 이 청년의 마음이 혹시 발견되어졌다면 발견되어졌다 우리도 유다입니다 오늘 이런 사순절 기간에 우리 마음속에 저울질하고 있는 이 가치판단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깨닫고 근심하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마음 내려놓고 가족보다 물질을 내려놓고 생명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내려놓고 우리가 물질을 저 밑바닥에 깔아야 돼요 그래서 보다도 고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유다의 모습입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유다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도 종종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돈 사랑하는 것보다 더 저는 영향력이 컸던 것은 이 사단이 그의 마음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점진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면 재미있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마귀가 유다를 확 사로잡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 초반절과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후반절의 말씀 그 시간이 꽤 있습니다 그 긴 시간 사이에 먼저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시면 마귀가 벌써 이미예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를류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미 가를류다의 마음 속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어요 그 이후에 오늘 형경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네가 날 팔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그때 마귀가 쏙 들어갑니다 이미 마귀는 그 순간에 들어갔다기보다 이 전에 이미 입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이 앞에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마귀의 생각만 넣은 상태 두 번째 예수님이 떡조각 찌어 주실 때 마귀가 들어갔을 때는 마귀가 자체로 들어가서 완전한 주인 노릇하는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과 2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려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하면서 떡조각을 찍어서 주면서 내가 떡을 찍어다 주는 사람이 그니라 하고 유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야 이 가리윤 유다가 진짜 창피했겠다 나를 팔자가 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사람이 그니라 그가 나를 팔자다 하면서 유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유다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유다가 그 떡을 받고 화가 나가지고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당장 팔아버리려고 의논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다른 모든 제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제가 예수님의 무슨 명령을 받고 무슨 필요한 물건을 사러 나가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가리윤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라고 예수님이 지적했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상황의 어떤 해석을 보면 왜 유다는 그런데 발끈하여 나갔습니까? 유다의 마음 속에 이미 예수 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독이 뭐가 저린다 그래요? 제발이요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도독이 제발 저리고요 죄진 사람은 저 멀리서 경찰이 오는데 날 잡으러 오는 것 같아서 도망갑니다 죄진 사람은 더 큰 소리네요 내가 죄 안 졌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왜 나를 의심하냐고 큰 소리를 칩니다 나는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았다고 먼저 얘기합니다 이게 죄진 사람이 제발 저린 거죠 유다는 자기 마음 속에 부끄러움이 일어난 겁니다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미 마귀가 그를 온전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귀가 쏙 그에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강력하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틈을 보일 때 들어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틈을 보였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문 밖에서 문을 두르는 인격의 주님이십니다 마귀도요 강력하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실의 고통, 사별의 아픔, 경제적인 가난 또 못 배움의 아픔, 외모의 컴플렉스의 아픔, 무시당한 고통, 삶의 고난들 이렇게 찌들고 가통스러워서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때, 너무나 힘들 때 우리 느슨해진 틈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넣어서 혼란이 일어났을 때 예수 이름으로 이 끔찍한 생각이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했더라면 떡을 쪄고서 줬을 때 예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저 그러려고 했는데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귀했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텐데 이미 그 틈이 너무나 커서 마귀를 받아들여 버렸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죄질 때 누구 때문에 내가 죄졌다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났다고 내가 암흑의 집사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큰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틈을 보였기 때문에 내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게 믿지 않는 우리 가족 때문이라고 핍박하는 형제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우리가 여전히 가린 유다인 거예요 우리가 틈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스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알렐루야!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생각을 넣었을 때 틈입니다 나를 위로하는 척 다가옵니다 나를 이해하는 척 다가옵니다 마치 아당과 하아에게 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다며 야 하나님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을 시켜서 그 섭섭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섭섭함이 들어올 때 예수님에 대해 섭섭함이 이제 쌓여진 거잖아요 마리아의 사건 때 화 한 번 났는데 지금 똑같이 찍어서 네가 날 팔자 하시니 대놓고 나를 무시하시니 그래 진짜 내가 안 팔려고 했는데 내가 결심했어요 나 예수를 팔 거예요 이렇게 결단해 놓은 순간이 되어버렸잖아요 정당성을 부유화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거 나 때문이 아니야 예수님 당신이 나한테 잘 못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러는지 몰라요 난 목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갔고 내가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 다니는 건 다 그 사람 때문이에요 내가 20년 전에 사업할 때에 돈 띄워 먹고 떠난 암흑의 외의 장로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거 20년 전까지 다 기억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이유로 정당성을 부유해도 우리는 가린다예요 틈을 보이고 넘어간 거 마귀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은 내 잘못입니다 틈이 조금이라도 벌어졌을 때 마귀가 입질할 때 우리 마음 속에 이 가린다의 모습이 있다면 빨리 타산지적으로 삼으시고 내게서 역사 나를 사로잡으려고 나를 망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야 떠나갈 지어다 라고 온전히 성포하셔서 오늘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유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회개할 줄 모르는 가린 유다의 모습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완악하고 강박한 유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시 예수님의 제사 중에서 이름 아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하면 잘 몰라도 유럽 여행을 좀 다니거나 소아시아를 터키 지방이나 이렇게 다녔던 사람들은 이름을 두 사람 정도 들 수 있습니다 첫 사람은 보통 베드로를 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대성당도 받고 베드로가 누군지 압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정말 유명한 제자고 우리 캐톨릭 신자에게는 초대 교황으로 인정하는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베드로 이름은 다 압니다 또 한 사람 좀 기억해 볼래 하면 가린 유다를 기억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판 제자 실제로 유족지 가면 가린 유다에 대한 동상도 있고 그런 유족의 많은 사료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는 예수 판자로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1대1로 지칭하시면서 네가 나를 팔자야 네가 나를 배반할 자야 얘기한 두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가린 유다를 했다는 거죠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딱 두 사람을 거론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국일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거야 수제다에게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아휴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가린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찍어주면서 네가 나를 팔자야 1대1로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아니라 뛰쳐나가는 거죠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주합니다 나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가린 유다도 은삼식게 말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통곡하고 후회하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베드로도 다구는 소리만 날 때마다 예수님 판 것을 후회하고 통곡했습니다 부인한 걸 통곡했습니다 가린 유다도 너무나 슬프고 후회스러워서 제 세상들을 찾아가서 돈까지 돌려줍니다 나 예수님 판 거 물르고 싶다고 나 돈 필요 없다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끝에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다시 회복되어졌어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놀라운 인물 예수님의 수제자 사랑스러운 제자 베드로가 되었고 가린 유다는 스스로 목 메워주고 자살한 불명예스러운 죄인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의 차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나 다 죄를 집니다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누구 죄인인 것처럼 생각돼서 막 책망하게 될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저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책망하세요 저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인입니다 예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통국하고 그는 나머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순교의 제물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주님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이 가류 유단은 회개의 대상을 주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매달리실 때 십자가 아래라도 가서 적어도 6시간 이상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 앞에 가서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 정말 저 괴롭습니다 돈도 제가 돌려주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판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했으면 여러분 예수님 용서해 주셨을까요? 안 용서해 주셨을까요? 물어보면 잔소리죠 그 증거가 어디 나옵니까? 오늘 처음 본 한편 강도도 예수님을 의인으로 고백할 때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서 만나리라 오늘 함께 죽는 강도한 사람도 주님을 인정할 때 십자가에서 인정할 때 천국을 약속하신 주님이세요 그런데 십자가 아래 와서 울며 주님 잘못했어요라는 사랑하는 제자가 회개한다면 예수님이 왜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몇만 번이라도 용서해 주셨을까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향해 가지 않고 죄상들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돈을 집어던집니다 나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로부터 들은 대답이 뭡니까? 마태복음 27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제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더다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갔어 스스로 묶여 죽은지라 여러분 회개는 생각이 아닙니다 후회가 아닙니다 죄책감이 아닙니다 회개는 주님 앞에 고백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회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린 잘 못해 우리 안에 가륜유다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가륜유다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완악합니다 그렇게 집회 때 은혜 받고 예수 십자가 날 위해서 고난 나갔다는 걸 믿고 가슴을 치고 오늘도 예배 시간에 눈물로 회개하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서 오늘 요즘에 서운한 김 집사님 얼굴 딱 마주치면 갑자기 영하 20도로 팍 떨어지고 얼굴에 고두름이 거치면서 그분이 먼저 화해 좀 하려고 저 집사님은 흥! 하고 싹 지나간단 말이죠 어떤 소리도 제가 잘 내는지 몰라요 마음은 안 그런데 나도 손 내밀고 싶은데 왠지 그거 잘 못해 왜 못해요? 우리 안에 가륜유다의 DNA가 있기 때문이죠 회개의 방향은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지 못한 사람 앞에서 용기를 내는 겁니다 이 가륜유다의 성품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는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면서 얼마든지 주님 앞에 죄 씻은 받을 기회들을 얻을 수도 있는데 그는 너무나 괴로워서 목매다 죽습니다 한 가지 예어만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카페에 단골 손님 백세 교수님이 계시죠? 김영석 교수님 백세 교수님 우리 교회 카페 평생 무료 회원입니다 앞으로 한 20년은 더 사실 것 같아요 이분이 늘 오셔서 커피도 마실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저한테 책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사인해가지고 작년에 나온 책이에요 여기에 책 제목이 뭐냐면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책입니다 강연집을 주로 묶은 건데요 거기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시던 동네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오셨는데 친구가 없었죠 물론 그런데 마을 사람 중에서 나이 비슷한 한 분이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한 친구로 교제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술을 먹고 술에 만취가 돼서 가다가 학교 앞에 서 계신 이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술 취하면 몰래 속에 있는 말을 막 하잖아요 야 친구 하면서 야 친구 너 공부 좀 하고 학교 선생님이라고 나를 무시하지? 이러는 거예요 열등의식이 있었던 거죠 자기는 시골 농촌에서 태어나서 그냥 농사만 짓고 일자 무시기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는 학교 선생님이 있고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너 나 무시하지? 하면서 막 싸운 거예요 내가 널 왜 무시하냐 친구가 왜 그래? 막 그러다가 한 대 잘못 쳤는데 이 선생님이 머리를 맞고 몽둥이 같은 거에 머리를 맞고 쓰러져버리죠 피를 쏜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때 정신이 깬 거예요 이 친구를 살리겠다고 리어카를 끌고 와서 친구를 눕혀놓고 20리끼리나 되는 병원을 달려갑니다 미안하다 살아야 돼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면서 가는데 가다가 결국에는 죽고 말았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죄책감이 컸겠어요 마을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그 피해자인 교사 가족이 참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저 둘은 너무나 친한 친구고 가족끼리 잘 아는 사람인데 일부러 죽일 사람이 아니라고 법원에 탄원소를 내준 거예요 너무나 고맙잖아요 그래서 불과 3년 반만 살고 나왔습니다 살인죄인데 나왔지만 더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곁에 살 수가 없어서 다른 마을로 이사 갔는데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아서 아기가 돌이 되었습니다 아기가 돌이 되었어요 그때까지 죄책감이 견딜 수 없어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하더니 마을 전신주에 목을 메고 자살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길목에서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아내가 했던 말이 더 기가 막힌 거죠 이제는 좀 편해졌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좀 편해졌을 겁니다 그 젊은 총각 시절에 그 젊은 학교 선생님 친구를 때려 죽이고 너무나 미안하고 후회스럽고 죄책감에서 하루를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던 거죠 오죽하면 이제는 편해졌을 거예요 죽은 남편을 둔 아내가 그런 소리 했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합니까? 이 책 제목처럼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이 예화를 적겠습니까? 끔찍한 얘기 슬픈 얘기입니다 왜 적으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실수를 해도 온전한 회개의 비결이 기독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기독교인의 회개를 했다면 그는 이렇게 했어요 그 가족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실수였나라고 눈물로 통곡으로 그 가족에게 사죄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면서 친구가 살았던 생애의 모금 만큼 살았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그 아들이 못했던 효도를 자기가 대신 했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온전한 회개입니다 이게 온전한 회개 죽는 걸로 끝나는 거 이게 유다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멸망이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이 가리뉴다의 죄악이 나를 괴롭게 한다면 완악한 내 마음을 깨트려서 온전한 회개 제대로 된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개에서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잠원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성품이 혹시 있습니까 돈을 어떤 가치보다도 높이는 가족보다 신앙보다 예수님보다 교회보다 사랑하는 돈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큰일입니다 또 사단이 내 마음을 입지를 하고 나중엔 점령까지 해버리는 순차적으로 이런 마음까지 가면 큰일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유다식 회개 방법은 참 큰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유다를 통해서 배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유다를 오직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시고 다시 일어서시는 이번 사순절 주간되시기를 추건합니다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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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